반갑습니다. 정직한 부동산 천소장입니다. 소개드릴 강가 토지는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에 위치하였으며,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5분 2.6km입니다. 면적 3869.6평, 12,792제곱미터. 전체 면적 중 1분할 매각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건배율 40%, 용적 100%, 4층 이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강가이며 교통접근성 편리합니다. 공장부지나 펜션부지 전원주택단지 추천드립니다. 왕릉리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상담마을이며, 자연 마을로는 가절, 도탄, 목땡이, 밤나무골, 새터, 송정, 왕릉 등이 있습니다. 그림자의 연극揚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